눈을 감아 숨 쉬며 만화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만화 주인공인데 뭘 그렇게까지 네 모습 사라질까 봐 이게 돼요?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감정 이입하지 마세요 만화인데요 금방 잊으실 거예요 그냥 사람이야 똑같은 운명처럼 만난 널 I am falling I am falling 나 지금처럼 만화에서 끝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세상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끼리는 잘 살고 있는 건가요? 멈췄어요 내가 살던 세상에 나만 빼고 그래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혹시나 멀어질까봐 기억에 품을게 가득히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었어 멈춰 있었어 지금도 그날 거기 있어 가을 속에 그대로 I am falling I am falling I am falling 기적처럼 만난 널 I am falling I am falling I am falling I am falling 나 지금 나 지금 I am falling 나 지금 어뜩 아 것처럼 kerim 이렇게 bor 앞 무시 우리 우리 cul